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남 사천 카이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 참석해 작년에 조성한 정부 민간 매칭 우주펀드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2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